두산 배우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젊은 투수들 중에 공이 빠른 그런 투수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. 사실은 투수가 좋아지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이 진짜 몇 년 동안은 정말 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두산이 이제 그런 어떤 희망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퓨처스에서부터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게 있어요. 퓨처스에서도 몸에 다 붙여서 전신 카메라로 이제 그런 구조도 잘 되어 있고요. 이제 원준이 형이나 영화 형이나 좋은 모습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어지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어떤 문화들이 좋은 문화들이 계속 생긴다. 근데 그 좋은 선배 중에 또 곽핀 선수 좋은 선배다 뭐 이런 뜻한가요? 좋은 선배가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야수 쪽만 조금만 더 이제 뭔가 어린 친구들이 좀 올라와주면은 정책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또 시작을 할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와 이 타자 우리 팀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타자 있어요? 의지형 보유구단. 의지형 보유구단. 잠깐만 NC에 있을 때 상대 해봤죠? 네 해봤습니다. 어땠어요? 성적이 어땠어요? 한 6탄, 4만 타 정도 만났거든요. 의지형은 직구로 잡아야겠다 하면 또 이제 펜스 맞추고. 아 그래서 아 빠른 공은 안 되겠구나. 그래서 변화와 던지면 그대로 치고. 아 진짜. 보통 타자들 보면은 어떤 거 던지면 되겠다는 게 답이 나오는데 양희 선수는 사실 그게 안 나오는. 정말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니까. 조화제약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주니까. 가족과 동료 일정에서